지금 여러분 보시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조기용 장관이나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2025년은 결정했으니까 딴 말 하지 말고 2026년부터는 우리가 협상할 수가 있다 그런데 2025년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딱 간단하게 논리 정리하게 되면 결정됐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란 거 아닙니까 mj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보다 그 세대가 꼰대들이 결정됐으니까 받아들이란 겁니다 결정된 게 음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mj세대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처럼 여기에서 방송 들으시거나 댓글 쓰시는 많은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일 겁니다 그분들은 세상사의 여러분들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더럽지만 결정됐으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mj세대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야 너희들 아냐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냥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mj세대가 뭡니까 정신나간 꼰대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엉터리인데 그 엉터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의료가 파탕이 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장원재 부장께서 하신 것도 이분이 하는 논리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냥 결정했으니까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을 할 수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들 알잖아 우리 뒤에는 다수가 원하니까 다수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보시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도 성복하자 의대의 정원은 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이다 동아일부 7월 19일자 장원재 부장 칼럼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44%나 되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윤 정부와 이렇게 무리한 조치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2%입니다 다행성은 틀린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44%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가 여러분 원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면 25만 원 여러분 공짜로 줄 게 아니고 한 100만 원씩 주지 한 1억은 어떠냐 다다수가 이러면 찬성할 거니까 여기 보시면 글을 남기신 분들 의견을 좀 보니까 비합리적이라는 말부터가 이미 의로 사태의 잘못된 시작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이게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성복하자 이런 주장을 어떻게 이러면 장원재 부장께서 하실 수가 있는가 국가의로의 미래가 달렸고 도미노로 이공계의 미래마저 참담하게 만들 정책을 그냥 시끄러우니까 들어주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성하시는 분들은 거의 의견을 남기지 않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열받아가지고 의견을 난 겁니다 다수가 꼭 옳은 겁니까 인류가사를 보면 다수가 폭증을 이어 소수를 억압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수의 폭증 소수율을 속증화 삼는가 다수가 항상 옳은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닌 거죠 왜 공무원들이 전문 영역을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개입합니까 그럼 사회주의 독재국가라 하면 합리적인데요 러시아도 북한도 선거하면 90% 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북한이 세계 제일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수결이라는 것은 다수결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뽑거나 의안을 여러분들 통과시킬 때 다수결보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다수결을 채택하는 것이고 법안이나 제도를 여러분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속세 다수는 지금 50% 70% 80% 올리는 게 찬성할 겁니다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이 완전히 열릴 때 이 땅의 이런 설왕설에는 물론 어떠한 말도 사라질 것이고 참혹한 비명과 고통이 가득한 신흥과 아우승만이 난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작이고 그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문을 열었습니까 좀 센 지적이지만 의로사태의 여러분들 본격적인 전개는 지금 열리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다수결로 어떻게 이런 정책을 짤 수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합리적 주장이라도 성복하자는 동의가 40%가 넘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이게 40%가 넘는 겁니다 44%가 비합리적인 거라도 다수가 원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회가 이런 의로사태뿐만 아니고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해카닥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합리적 정책이라도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까 그럼 모든 정책을 다수결로 해야겠네요 국가가 누구 편을 들 겁니까 둘 중 하나 골라라 국민의 편 의사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꼬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 논리대로 하면 윤 대통령이 지지도가 20%고 70에 80%가 지지 않으니까 그럼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겠네 다수결로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단체 공간에서 하나의 글을 올리려면 좀 숙고하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을 써야지 이게 뭡니까 세상 불만과 열등감만 가득했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참으로 딱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이런 이야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댓글을 보게 되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하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 사람이 이름을 여러분들 비하하거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저질인 거죠 다른 여러분 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차별적인 언어를 절대 쓰지 않는 거죠 의사를 보고 의사라고 어떻게 쓰냐 그걸 아무 자연스럽게 그냥 쓰는 겁니다 의식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인상이나 이름이나 이런 걸 빗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견이 생각이 다른 건데 그렇다니까 상대방을 이름들 모멸적인 표현이나 언어를 사용해 공격하거나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다수가 옳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무식한 이야기인 겁니다 다수가 옳더라도 헌법과 법률과 일반인대 상식에 비추할 때 무리하게 되면 그건 실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게 좋다 그건 어마어마한 무지한 이야기인 겁니다 비합리적인 정책이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젊은 세대들한테 비합리적인 정책이지만 이미 결정했으니까 당신들이 양보하는 게 좋겠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지금 꼰대들이 정신 세계가 걸은 겁니다 정신이나 이야기인 겁니다 네 farmer